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재판거래인 거죠. 정간예우는 약간 고급스러운 용어고 재판거래는 좀 노골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면 아홉 번이나 화천대유의 긴 만배가 현직 대법관 씨를 방문해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재판거래 의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간예우라는 것을 재판거래다 이렇게 부르기는 조금 과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권순일 씨에 관한 의혹은 정식의 재판거래라고 하면 정간예우와 관련해서 형량을 가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판거래는 그런데 약간 마일드한 좀 부드러운 그런 재판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성공되기가 힘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아마도 상당한 가장 특정 직업군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 출신들일 거라고요. 검사나 그다음에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이 아마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정간예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투자자로서도 아주 성공하고 글도 잘 쓰는 세이노라는 분이 조선의보에 이 정간예우에 대해서 흥미로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정간예우의 실상을 어렴푼하게 조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판사 검사 퇴임 직후는 송사를 맡으면 부르는 게 값인가 소송을 맡기는 사람들이 정간 타이틀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주 참 다루기 거북스러운 그런 주제죠. 그런 내용을 기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앞부분은 다 빼버리고 정간예우에 관한 부분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간예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의자들이 지갑을 잘 여니까 전직 대법관이나 검사장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수십억을 버는 일이 흔한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중 한 명은 부장검사 출신인데 나이 예수 내 7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가 거의 쏟아서 크게 바가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 현장에서 직접 돈을 벌면서 여러 건의 송사를 경험했고 그 송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써본 세이노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간예우 실상에 대한 부분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간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법조 관련 종사자 13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사는 42.9%가 정간예우가 있다고 답하고 변호사는 75.8%가 정간예우를 인정했고 심지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조차도 23.2%가 정간 변호사가 판결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특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사들은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꺼끄러운 거죠. 죄를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검사의 15.9%는 정간 변호사가 개입되면 기소와 불기소 예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간예우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실제로 이런 사용해야 될 것은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라는 것 자체가 이 실상을 왜곡하는 데 크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보면 그냥 재판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사의 15.9%는 정간 변호사가 막 판사와 검사직을 그만둔 그런 정간 변호사가 행사재판의 결론을 바꿀 수 있다. 판사 13.4%는 행사재판 여러분들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까? 같이 일하던 선후배 관계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듬어서 이야기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판에서는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거래가 거의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재판거래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의 뿌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이 문제가 아니고 재판을 거래하는 겁니다. 재판을. 법조직역종사자 정간예우 존재 동의 비율 2018년 6월 20일부터 10월 1일 날 판사는 23.2%가 존재한다. 검사는 42.9%가 존재한다. 변호사는 75.8%가 존재한다. 제가 볼 때는 검사나 판사는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당사자들이니까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훨씬 더 진솔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변호사 100명 가운데 75.8명이 대한민국의 정간예우가 있고 재판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아무래도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뭐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장 솔직한 답이 75.8%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재판에서는 재판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이 더 실상을 실체를 제대로 담아낸 그런 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직 퇴임 1년 미만인 변호사의 수임료가 가장 비싸다. 퇴임 전 같이 일했던 판사 검사들이 소송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 1년 이상이 되면 수임료가 떨어진다. 매년 인사이동과 함께 새로운 퇴임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동료 판검사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판검사가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선임했더니 재판하던 중에 그 선후배 판검사가 다른 판검사로 교체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세이노 씨는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소송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 여러분들 상황을 관찰자 입장에서뿐만 아니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아주 리얼하게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간예우 관행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초록은 동색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써 가지고 유죄도 무죄로 만들 수 있고 무죄도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현직에 남아있는 똑똑한 일부 판사, 검사들은 아무리 선후배같이 근무했다 할지라도 어째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인 것일까. 그 퇴직자의 현재가 자신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심을 모두 던져버리는 그런 판검사는 정말 드물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세이노 씨가. 그래서 독자들한테 정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가지 소송을 수십 번 직접 해봤던 나는 변호사보다는 사실관계를 더 중시한다. 사실관계를 더 중시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판사나 검사가 정관 변호사의 여러분들 영향력 하에 있다면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동안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참문학적인 범죄 증거가 축적 되더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법의 이름으로 선고하느라. 원고적 기각 뭐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죄다 이름 뭡니까. 죄다. 죄다 이름들 제목하고 꼭 같은 것 같아요. 죄다 제목들이 똑같은 겁니다. 죄다 여러분들 뭐죠. 악의 불의가 참 깊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나라보좌님께서 재판에서 정관예우 자체가 불공정이고 불법이고 부패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법의 저울대 앞에서는 누군가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불공정과 부정과 부패를 규탄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항의 안 할 겁니다. 누군가 낯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비용을 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황금 전사님께서 글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회사 사건을 부탁했는데 자기는 검사장 출신이라서 5천만 원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하고 5천만 원 이하를 받으면 동료들이 욕을 한다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제 입에서 참 좋지 않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일이 훨씬 많았는데 혼자 정의로운 척은 다 하면서 검사장 퇴직 후에는 돈 버느라고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다가 정간예우의 효력이 다 됐는지 높음으로 이직했습니다. 대임 초기에 확실히 한 몫을 잡고 지금은 정치권에 기웃거린다고 하는데 이걸 잃고 너무 공감했습니다. 황금 전사님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찬찬히 적었네요. 이게 뭐 어느 기자의 취재기보다도 현장 이야기를 잘 담은 거죠. 이거는 부정부패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이유야를 불문하고 현직 판사나 검사 가운데 일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 재판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가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여러분들 아데네에 보면 그때는 배심원제가 됐지 않습니까? 배심원제가 부자들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부자들 앞에 세워놓고 배심원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부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주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부자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자기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여러분들 아데네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배심원들이 뭐죠?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성인 남자들로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에 밝아가지고 그냥 죄가 있던 관계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묵묵히 정의라는 그런 잣대로 법리를 해석하시는 그런 판사검사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정말 그 판사검사라는 분들이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소장 같은 걸 보면 내가 글 쓰는 사람이지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단명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이게 고된 일인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라도 이런 은밀한 재판거래 정간예우라는 이름으로 실행해 온 것이라는 재판거래라는 부분들은 어떻든 이 문제를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